코로나로 독립예술 영화관들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혹시 극장 상황은 어떤가요? 말도 안 되게 손님이 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세상이 멈춘 것 같고 그럼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저도 뭐 살아가는 방식을 찾은 것 같아요 We'll find the way we always have 네? 안 가이가 그랬어요? 영화의 완성은 누구와 함께 보느냐다 극장 방역은 잘하고 계신가요? 아 방역 이거 좀 틀어주세요 네? 스피커요 아 이거 그럼 이제 퇴근 하시는 건가요? 몇 시죠? 9시요? 아 근데 모임 가야 되는데? 이 시간에 모임이요? 어디로 가시는데요? 일본 아니 캐나다?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다들 잘 들리시나요?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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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독소 모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를 못하는데 온라인 모임을 하니까 오히려 세계 사람이랑 더 자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언어 공부도 되는 것 같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임 있으신가요? 아 예 오늘은 좀 빡센 모임이네요 운동 모임을 하거든요 아 신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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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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